엄마, 하여,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굳은 양, 안녕! 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입니다. 오늘 사연 주신 분, 글을 읽어드리고 답변을 드리려고 해요. 라미님이세요. 원장님, 영상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저희 아기는 39주 1일차에 3.62kg으로 태어나서 혼합수유 중입니다. 25일쯤 병원에 갔을 때 4.5kg가 되었어요. 진짜 잘 먹는 아기네요. 저는 완모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양이 부족할 것 같아서 모유수유하고 분유를 추가로 주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모유수유를 할 때인데 시작하고 한 2분에서 3분이 지나면 슬슬 눈을 감기 시작해서 자면서 먹어요. 안 자게 해보려고 계속 말도 걸고 머리도 쓰다듬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자면서 먹으니까 열심히 잘 먹는 건지 입만 오물오물하는 건지 모르겠고 한쪽 먹고 다른쪽 먹이고 싶은데 잠들어서 젖을 물지도 않고요. 그래서 바닥에 내려놓고 깨서 반대쪽 먹이면 역시나 먹다가 잠들어요. 그래서 결국 15분 정도 먹이고 다시 바닥에 내려놓고 깨면 분유를 먹이는데 많게는 60 정도 먹어요. 거의 모유를 못 먹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우선은 25일쯤 됐으면 애기가 생후 한 달 전에는 자면서 먹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신생아들 아주 태어나서 며칠 안 된 아기들은요. 한 하루에 1시간 정도 깨어있을까? 한 3분 정도 깨서 젖 좀 빨다가 다시 잠들고 막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25일쯤 됐으면 아이가 좀 잠이 많은 경우에는 우리 라미님 아기처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기가 눈을 감아도 빠는 썩킹이 활발하면 그것은 그냥 두셔도 돼요. 그런데 이내 잠이 들어버린다면 썩킹이 느슨해질 때 아기를 좀 깨워주시는 게 좋아요. 저는 귀만지고 발만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밥 먹을 때 귀만지고 발만지면 되게 열받을 것 같아. 나는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아기를 재촉하는 게 귀만지고 발만지고 하는 것보다 아기 전 먹고 있으면 등을 한번 싹 당겼다가 풀러주는 거 그다음에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거 이런 걸로 깨워주시면 되세요. 그런데 이미 잠들고 나서 깨우면 효과가 없어요. 잠들지 않았을 때 빨고는 있는데 조금 느슨해질 때 아기를 탁 깨워주시면 아기가 좀 더 힘차게 빨 수 있습니다. 올바른 젖 물리기가 안 되는 경우에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가 젖을 물 때 아기가 젖을 얕게 물면 찔끔찔끔 나와요. 그래서 아기가 찔끔찔끔 나오는 젖을 먹다가 이내 잠에 빠져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젖량이 콸콸 나오게 젖을 깊이 물려주면 아기들이 많은 양의 모유가 쏟아지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빨리 삼키고 처리하느라 잠을 좀 덜 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엄마가 혹시 얕은 젖 물리기를 하셨다면 올바른 젖 물리기를 좀 배우셔서 제대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제 코칭으로 올바른 젖 물리기를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두가 상처가 잘 나시는 분들 아기가 한 달이 지났음에도 이미 아직도 여전히 유두 상처에 시달리는 분들 그 유두를 젖을 물렸는데 다 먹이고 빼면 유두가 세모로 찌부가 돼서 나오시는 분들 그리고 먹다가 맨날 아기가 잠드는 경우에는 올바른 젖 물리기가 되지 않아서 아기는 열심히 한 20분, 15분 빨았는데 여전히 가슴은 답답하고 젖이 빠지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올바른 젖 물리기, 특히 제가 가르쳐 드리는 아기 주도형 젖 물리기를 배우시면 좀 일부 많이 해결이 돼요. 처음에 해결이 되고 계속 이것을 아기를 껴아보면서 먹이다 보면 아기가 잘 먹게 되거든요. 그리고 속 깊은 젖이 빠지려면 아기가 깊은 젖 물리기를 해줘야 돼요. 엄마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지 않고 아기가 주도하게끔 해주는 올바른 젖 물리기를 좀 배우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항상 아기가 먹는 만큼의 분유를 다 줘버리면 아기는 또 그 다음에 긴 수육텀을 가지면서 엄마 젖을 다시 빨대쯤 되면 배가 별로 고프지 않아서 일찍 잠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혼합수유 하시는 분들이 분유 양을 적당선에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결정을 하시고 모유 열심히 한 후에 바로 이어서 분유 수유 해주고 분유를 아기가 먹는 만큼 다 준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아기가 배고프지 않을 어느 정도 양을 결정해서 주고 그리고 나서 아기가 더 먹고 싶어 하면 다시 반대쪽 가슴을 물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라미님도 이쪽 가슴 먹이고 아기가 잠들어서 분유를 먹였는데 60을 먹어요. 많게는 60까지 먹어요.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면 아기가 어떨 때는 40도 먹고 어떨 때는 60도 먹고 이런다는 얘기인데 저라면 40, 50으로 결정을 내려서 아기 먹이고 분유 먹다가 잠들더라도 분유 빼고 트름시킴 아기가 깼을 때 다시 반대쪽 젖을 물려서 나머지를 모유로 채워준다면 모유를 훨씬 많이 먹일 수 있고 또 아기 입장에서는 분유를 선호도가 좀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유 양을 좀 결정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분유를 적당량 먹이고 아기가 잠들거나 분유를 먹기 전에 모유만 먹고 잠들었을 때 엄마가 잽싸게 유축을 해주는 거예요. 유축을 하다가 아기가 깨면 유축한 거 먹이고 나머지 분유 먹이셔도 돼요. 이 두 가지 방법 모유 분유 먹고 적당량 분유 먹고 다시 모유를 먹이던지 아니면 모유 먹이고 유축해서 분유를 먹이기 전에 모유를 더 채워주던지 그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지금은 엄마가 25일째니까 도와주시는 분이 집에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일정을 설명드린 거예요. 만약에 아기를 혼자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러기가 좀 힘들죠. 힘들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아기를 깨워서 먹이고 분유를 적당량 먹여서 수유 텀을 3시간 넘어가지 않도록 관리를 하면서 모유 수유를 자주 한다면 완모에 더 가깝게 모유를 먹일 수 있습니다. 분유양을 무작정 줄이고 아기 울려가면서 키우는 거 저는 그거는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적당량 먹이고 아기가 좀 더 배고파 할 때 한 번 더 수유하는 것은 되게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아기가 모유 수유 중에 잠이 들려 할 때 푹 잠들기 전에 먼저 깨운다. 두 번째 올바른 전물리기로 깊은 전물리기를 할 수 있도록 전물리기 방법을 디테일하게 배운다. 세 번째 분유양을 늘리지 말고 분유양을 일정량 정해서 먹인 후에 다시 모유 수유를 한다. 한쪽 가슴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축을 한다. 이렇게 하셔야 혼합수유에서 완모에 좀 더 가깝게 가실 수가 있습니다. 혼합수유 하는 엄마들 제일 어렵죠. 어떻게 먹여야 아기가 배부른지 잘 몰라요. 그 기준은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소변으로 보는 거예요. 소변이 한 8번에서 13번 사이라면 아기는 충분히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분유 수유를 했는데 아기 소변이 15번, 16번이다. 그럼 분유양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선에서 엄마들이 분유 보충량을 1회 분유 보충량을 정해서 수유 때마다 조금씩 분유를 나눠주시는 게 좋아요. 모유 쫙 먹이고 분유 한 번 팍 100ml 들어가고 또 모유 쫙 먹이고 배고픈 분유 한 번 저녁쯤 한 번 100ml 훅 들어가고 이것은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아기도 잠을 잘 못 자고 엄마도 분유 100ml 줄 때마다 마음이 막 쓰려 이거 먹고 배부른 건가? 내 모유로는 배가 고팠나? 막 별별 생각이 다 들잖아요. 그러니까 나눠서 여러 번으로 조금씩 분배를 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네, 엄마들 행복한 하루 되시고 우리 아기 건강하게 잘 키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